이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지만 링크가 또 단체방에 많이 왔어요. 그래서 다 봤어요. 요즘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생성이 돼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뭐 아니면 도더라고요. 중간이 없더라고요. 제 루머는 갑자기 확 갔다가 확 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할 만한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거는 정말 설마 사람들이 믿을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꽤 많이들 이야기하시고 친구들도 이제 링크를 보내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정의가족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잘 퍼줍니다. 잘 퍼지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? 너무 어이가 없어요.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.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댓글에 얼평이 좀 많더라고요. 얼굴 평가가. 그런데 생각보다 실제로 만나면 그렇게까지 못생기지는 않았어요. 그리고 자꾸 늙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마흔 중에는 제가 동안입니다. 동안이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. 시원하게 얘기하고 싶어요. 아니에요. 제가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매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. 그런데 다 이런 이렇게 루머들이 다 그쪽 루머밖에 없어가지고 예 일단은 이게 사실은 웃음으로 넘기기에는 또 누군가 이제 또 상처받을 수가 있잖아요. 그리고 또 책임지지 못하는 얘기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. 그러면 MBC로 오셔가지고 출연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진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우리 동생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 앞길 창창한 동생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봐 여러분들 좀 응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정말 의문이 있다. 난 아직 안 풀렸다 하신 분들. 아니다. 감사합니다.